안녕하세요 제프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조이스틱 그러니까 아이패드에서 나온 안드로이드 모바일 전용 게임 조이스틱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텐데요 모든 게임이 다 안될수도 있고 될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은 해봐야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조이스틱을 사용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영상이 약간씩 끊기면서 멈췄다 됐다 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아스파이트 게임만 할 게 아니라 이 조이스틱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이스틱 내가 가지고 있으니 심심할 때마다 이 조이스틱으로 할만한 게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저는 게임을 하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